자 다음은 행정법 강론 중에서 경찰행정작용법입니다. 행시나 입시에도 경찰행정법은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. 변호사 시험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. 언젠가는 나올 수 있겠죠. 경찰행정법에서는 일반적 숙권조항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일반적 숙권조항이 경지법 2조 7호 그 밖의 공공의 안정질서가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죠. 이렇게 일반적 숙권조항에 근거해서 공권력을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냐는 겁니다. 견해 다툼은 있지만 판례는 확립된 건 아니지만 긍정한 판례가 있다. 경지법 2조 7호와 5조 1항 3호입니다. 3호에도 보면요. 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특정되어 있지 않죠. 어떤 조치인지 이런 걸 일반적 숙권조항이라고 부릅니다. 숙권, 권한을 줘요. 경찰권이라는 공권력 활동의 근거 규정인데 그 행위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 일반적 숙권조항이라고 부릅니다. 법률일보원칙 일반적 숙권조항 인정 여부 인정된다는 판례만 기억하십니다. 법률일보원 thể 교應과 Above 법률일보원 법률 안 нат Thirty-ap사 법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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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z 법률